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제가 아까는 그냥 처음 하는 거라 긴장도 많이 되고 해서 말도 많이 버벅거리고 그랬죠.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7분이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셨네요. 7분들 모두 모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까 그 추첨 영상 밑에다가 그 댓글란에도 제가 제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 전화번호 있으니까 제 전화로 전화에다가 문자로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메일은 좀 저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좀 머리 쓰고 이러는 게 아주 싫어요. 그런 걸 자꾸 해봐야 된다는데 그런 게 좀 귀찮고 그래서 그냥 제 전화번호에 제 전화번호를 올려놨으니까 거기에다가 문자로 주세요. 7분 다육집사님, 유정순님, 강옥현님, 김희숙님, 이달선님, 송기옥님, 은다육님 네, 이렇게 7분은 제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이제 이 영상에도 제가 전화번호 달아놓을게요. 네, 문자로 주소하고 전화번호 댓글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중간중간에 1500분, 2000분이 안 돼도 중간중간 게릴라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를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때를 이제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선물도 생각해놓은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때그때 여름이라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려면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7월달 되면 진짜 더 못하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6월달에도 한번 제가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첨 안 되신 분들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게릴라 이벤트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밑에 제가 전화번호 남겨놓을게요. 아까 추첨 영상 밑에도 전화번호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많이 못 기다립니다. 화요일까지 늦어도 화요일까지 전화번호랑 주소랑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당첨되신 분들 그래야지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야지 또 오늘 아침에도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이벤트 신청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 영상을 끝까지 다 안 보셨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오늘이 일요일 내일 모레까지 화요일까지는 꼭 전화번호하고 주소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영상을 또 급하게 부랴부랴 찍습니다. 여러분들 당첨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굉장히 날이 덥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원하게 그늘에서 편하게 쉬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뵐게요.